우 허준호, 일반인 여성과 극비리 재혼 우 허준호, 일반인 여성과 극비리 재혼 배우 허준호가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29의 스포츠 서울 취재 결과 허준호가 일반인 여성과 재혼,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준호의 재혼 사실은 최측근만 알 정도로 극비리에 붙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허준호는 재혼이란 상황도 그렇고, 상대가 일반인인 만큼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다면서 안정적인 가정생활 송영기 활동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또 이미 허준호가 한 차례 힘든 시기를 겪은 만큼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준호는 지난 1986년 영화 청블루 스케치로 데뷔한 뒤 드라마 마지막 승부, 아스팔트의 사나이, 보고똑보고, 왕초, 주몽, 영화 실미도, 불안당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선골근 연기를 펼쳐왔다. 현재 MBC 수목극 1위와 아나저에서 희대의 연쇄 살인범이자 사이코패스인 윤희제 역으로 출연 중이다. MBC 수목극 2위 MBC 수목극 3위 MBC 수목극 5위 MBC 수목극 3위